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보고 싶은 가수를 만날 수 있는 쇼 성인가요 베스트 참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한 분을 남겨놓고 있네요 네 넌 이 시간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가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신나고 즐겁게 또 기분 좋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가수는 정말 심성이 착하고 또 봉사활동은 뭐 앞장서 사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또 미소가 아주 매력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가수 모시겠습니다 우리 특히 또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죠 류희진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불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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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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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